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짧은 소설 3편입니다. 김건중 어떤 선물 김경 영원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 김란 유치한 내 인생입니다. 어떤 선물에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선물을 사다 주는 내용이죠. 영원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은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치한 내 인생에서는 처가살이 하는 남자의 소심한 불평이 담겨 있습니다. 3편 모두 특별한 공감과 울림이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작가에게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어떤 선물 김건중 집안 분위기가 아무래도 신통치가 않았다. 며칠 전 새로 구입한 승용차에 카세트를 도난당하자 며느리에는 콩당거리며 국립 끝에 차량 도난 반지용 경보기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옆에 있는 집안 식구들도 그랬지만 특히 나로서는 더욱 불안한 것이었다. 성격이 조신하지 못한 며느래가 설쳐대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주눅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승용차 그것도 갓 구입해 번쩍번쩍 윤이 나고 내 소시적인 감히 상상도 못했던 물건인 카세트를 도난당했으니 며느리의 기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경복인가 도둑놈 지키는 것인가 뭔가 하는 것까지도 도둑이 훔쳐갔으니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어쨌거나 이런 일로 인해 집안 분위기 아니 며느리의 기분은 벌레 씹은 표정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다. 신경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속병이 있는 건지 몰라도 며느리에는 또상 가낭가낭한 몸에 식사도 한 끼에 밤 공기쯤 먹고 그것도 먹은 거라고 저녁밥은 아예 굶고 사는 걸 보면 영 마음이 편칠 못했다. 그래서 내 딴에는 며느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무더니도 애를 쓰며 언제고 여윳돈이 생기면 탕재나 몸보신에 좋다는 개 소주라도 먹였으면 하고 마음 먹고 있는 판이었다. 그런데 달포전 나의 칠순잔치 덕분에 20만원이라는 돈이 생겼고 아직도 그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벼르던 재산물 한 그릇 못 떠 놓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싶어 오늘은 이웃에 사는 박영감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구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막상 개 소주집을 찾으니 선뜻 눈에 들어오질 않았다. 이봐 꼭 개 소주만 약인가? 저기 백화점에 한번 들어가 보자구. 박영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백화점 건물을 가리키며 앞장섰다. 백화점 하면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에 뻠칫되는 나에게 박영감은 박앤세일이라고 쓴 현수막을 보라며 나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도살장가는 황소처럼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겼다. 백화점에 들어서니 희황찬란했다. 본 뒤 정신없이 요란한 것은 딱 질색인 나였지만 과히 그렇지도 않았다. 손주 딸 같은 예쁘장한 애들이 입구에서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고 드르륵거리며 움직이는 계단에 올라서니 가만히 있어도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 괜찮다 싶었다. 하지만 얼마를 팽팽거리고 돌아도 며느리한테 딱히 사줄만한 물건이 없었다. 옷이라도 사줄까 하고 물어봤더니 기절초풍할 도루시지. 세상에 허름해 보이는 블라우스가 몇십만 원이 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분간하기가 힘든 판이었다. 잘못될 리야 없지.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지 하고 물건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말았다. 하긴 내가 세상 물정뿐이 아니고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진가. 그러니까 지금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 모델하우스인가 아파트인가를 보기 위해 며느리와 함께 구경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 근사하게 지어놓은 아파트 내부를 구경하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프며 대변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 구경 간 아파트 안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시원스럽게 대변을 보았는데 아무리 변기 뒤에 붙은 단추를 눌러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나대로 끙끙대고 있는데 밖에서 구경한 사람들의 입에서 냄새가 난다며 왁자짓걸 소란한 것이 아니겠는가. 알고 보니 내가 볼일을 본 화장실은 화장실이 아니고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모양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늙은 나이에도 어찌나 부끄러웠는지 며느래를 똑바로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 정도였으니 내가 세상 물정 모르는 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어쨌거나 그날 이후부터 며느래는 나와 함께 외출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다. 이봐 저기 한번 가보자고. 박용감이 옆구리를 찔러 쳐다보니 유리창 안에 예쁜 개들이 질비하게 들어차 있었다. 거 참 이런 백화점에도 개소주집이 있는 걸 보니 개소주가 좋긴 좋은 모양이군. 아 이 사람아 수염이 열 자라도 먹어야 되고 뭐 거 무엇이냐 요즘이야 건강이 최고라고 난리들 아닌가 안 그래? 이젠 됐다 싶었다. 이제껏 돌아다니느라 땡겼던 다리가 말끔히 풀리는 기분이었다. 점포에 들어서니 예쁜 개들이 순둑한 눈망울을 굴리며 우리 두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더욱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다. 시골에서 보던 그런 똥개 따위는 눈에 뜨이지 않고 각기 특이한 애물을 갖춘 개들이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점포 한 켠에는 진열장이 있는데 그 속엔 여러 가지 잡쌀스런 물건과 함께 통조림 깡통이 그들먹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아하 요즘엔 개소주도 깡통으로 나오는구나. 하긴 손주 녀석이 인스턴트 시대니 뭐니 하던 말이 맞구먼. 나는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값을 물어보니 한 깡통에 2천 원 선이었다. 기왕에 사는 것 까짓 것 열 통쯤 사야 몸 보신의 효과가 날 것 같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얼굴이 예쁜 강아지의 사진이 붙은 깡통으로 열 통을 골랐다. 대금을 지불하고 백화점을 빠져나오는 나의 발걸음은 날개라도 단듯이 가볍기만 했다. 며느래가 혹시 안 먹으면 어쩌나 싶은 염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성의야 고맙게 여기겠지 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상을 물리기 직전이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래 내 애미한테 뭐처럼 선물 하나 주려고 백화점에 다녀왔다. 네? 옛다. 영어로 써서 난 모르겠다만 내가 보고 잘 복용해라. 요즘 시대가 편긴 하지만 물건 뭉텅이를 며느래한테 건네주고 식탁에 앉아 막 수저를 두는 참이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네? 이걸 절더러 먹으라는 거예요? 네? 며느래가 자지러질 듯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아니 개고기를 안 먹냐? 그게 아니고요. 이건 개가 먹는 고기란 말이에요. 뭐? 뭐라고? 나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이 들면서 들었던 수저를 힘없이 식탁에 내려놓으며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으로 멍하니 시선을 옮길 뿐이었다. 그 불빛은 그래도 내가 살아온 시골의 반딧불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영원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 김경 14박 15일의 긴 여행은 난생 처음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쿰쿰한 냄새 숨이 막힐 듯하다. 재빠르게 베란다로 달려가 베란다 유린문을 시작으로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젖힌다. 집안의 눅눅한 공기와 신선한 바깥 공기가 맞부딪힌다. 나는 지난 학기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연둣빛 이파리들이 살랑거리는 타사로운 어느 날에 갑작스레 내린 결정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단에 선지 이십여 년 만이다. 나는 그날 여느 날처럼 퇴근하고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다.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 낯선 모습에 깜짝 놀랐다. 화려한 싱글은 흔적도 없이 쓰러지고 무릎 아래로 축 처진 스커트에 밋밋한 셔츠를 걸친 우중충한 독신녀가 맥없이 앉아있었다.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삶을 찾아야 했다. 일단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었다. 첫 방편으로 택한 게 여행이었고 예부터 꼭 가보고 싶은 나라는 인도였다. 혼자서는 도저히 떠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짝이 필요했다. 인터넷으로 여행사를 돌아다니다 보니 무섭어서라는 상품이 눈에 띄었다. 4명 이상이 모이면 인도 현지의 헬퍼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결코 무서워하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상품이었다. 역시 인터넷을 통해 증권회사 직원 미스 김과 여자 대학생 N과 S 그렇게 한 팀을 꾸렸다. 출발하기 전날 우리 네 사람은 종로에 스타벅스에서 첫 대면을 했다. 30대 초반으로 아직 미혼인 미스 김은 다소곳한 반면 동갑내기 스무살 친구 사이인 N과 S는 발랄하기 짝이 없었다. S는 유난히 내게 살갑게 굴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를 닮았다고 했다. 나도 S에게 호감이 갔다. 앞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빗어넘긴 S는 드러난 이마만큼이나 성격이 시원스럽고 밝았다. 여행 내내 우리 네 사람은 환상의 콤비로서 손색이 없었다. 우리는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못내 헤어지기 섭섭해 일주일 뒤에 스타벅스에 보여 뒤풀이를 하기로 했다. 여행의 압권은 타지바 아리였다. 햇빛을 받은 건축물의 애벽은 애경 그 자체였다. 백색의 대리석에 홈을 파서 보석과 유색의 대리석을 잘라 상감 처리한 정교하고 화려한 기술에 절로 탄성이 나왔다. 아니 샤자한 왕의 사랑에 신비성이 더해지면서 가슴이 터질 듯했다. 세상의 예술품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서른아홉 비록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해도 몸타즈 마을이 정말 부럽네요. 저도 올해엔 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할래요. 볼에 홍조까지 뛰며 수줍게 입을 여는 미스김은 누가 뭐래도 사랑에 푹 빠진 여인이었다. 나 역시 죽음으로도 가르지 못한 샤자한 왕과 말 왕비를 떠올리며 로맨틱한 감상에 빠졌다. 얼핏 눈앞이 뿌옇 보이는데 S가 내 팔짱을 끼며 호들갑을 떨었다. 우와 선생님 웬 눈물을 누구를 위한 선생님 그 사연 좀 말해주면 안 돼요? 궁금하단 말이에요. 선뜻 펴보일 사연 하나 없는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괜히 서글펐다. 나는 그저 멍하니 S를 바라보는데 S가 입꼬리를 올리며 종알 거렸다. 타고르가 타지마를 보고서 그랬대요. 영혼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 이라고요. 선생님 눈물은 사절이에요? 영혼의 얼굴이 되세요. 음 저한테 잘 보이시면 혹 알아요? 제 발 평수가 무지 넓거든요. S의 표정이 꽤 복잡하게 다가왔다. 숨길 수 없는 장난기와 더불어 함부로 말을 건넬 수 없는 진지함 이랄까. 사위가 온통 어두컴컴 하다. 거실에서 옷을 입은 채로 깜빡 잠이 들었다. 애써 몸을 일으키고 얼굴만 대충 씻은 다음에 곧바로 침대에 엎어져 버린다. 나는 마을왕비가 되어 출산을 앞두고 죽음의 문턱에서 샤자한의 품에 안겨 있다. 왕관을 쓴 머리는 지끈거리고 사진은 콘크르트 더미에 깔린 것처럼 묵지근하다. 샤자한의 뜨거운 눈물이 내 얼굴 위로 뚝뚝 떨어진다.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말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끝내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는다. 나는 고통스럽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눈을 뜬다. 아 꿈이었다. 하악하악 꿈에서 깨어났는데도 나는 숨을 쉬기조차 힘들다.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곤 하는 천식이다. 발작은 점점 더 심해진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S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내리를 스친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꼭 전화하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지금은 새벽 넷이다. 아무리 급하다고 이 시간에 전화할 수는 없다. 나는 두 손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온다. 일단 불을 켜고 전화기를 트는데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바닥이 난장판이다. 풀어놓은 여행짐뿐이 아니라 여행가기 전에 대청소를 한답시고 해집어놓은 물건들이 뒤엉켜 있다. 119 대원들이 들이닥쳐 이 꼴을 본다면 아니 이대로 내가 저 세상으로 간다면 새삼스레 혼자라는 사실이 숨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전신을 압박한다. 나는 끙끙거리며 손에 잡히는 대로 치우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제자리에 있는 통장 카드 세금영수증 도장들까지 꺼내어 확인하고 재정리한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부유스름한 새벽빛이 삐죽삐죽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토록 답답하던 한가슴이 조금 편안해지고 목의 이물감도 사라졌다. 문 앞에 떨어진 조간신문을 들고 들어온다. 무신코 문화면을 펼치다가 신문을 와락 끌어당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분명 그 사람이다. 화가 이종환이라는 재하의 지면은 그의 사진과 총 천연색 그림들로 도배가 되어 있다. 내가 S와 비슷한 나이였을까 그는 나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던 남자였다. 그의 열렬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통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의 널찍한 이마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분명 대머리가 될 조짐 이었다. 그런 그가 신문 속에서 그때와 똑같은 머리 모습으로 당당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나는 기어이 자리에 두고 만다.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언뜻 언뜻 이 종환의 얼굴이 오락가락 한다. 그의 아내는 어떤 여자일까. 나는 마치 그가 그 옛날 내 사랑을 패신이라도 한 듯 몸을 벌벌 떤다. 아니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수척한 볼골로 스타벅스에 들어선다. S를 비롯한 일행을 소주집으로 끌고 간 나는 속수무책으로 마셔댄다. 쥐기가 돌자 눈물이 질금질금 비어져다 온다. 화장이 지워진 얼굴은 얼룩덜룩해지고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 드러날 테지만 상관없다. 타지 말 에서부터 고장이 난 내 사고의 틀을 어찌할 것인가 영혼의 얼굴이고 눈물이고 다 헛소리다. 아이 몰라요 선생님 곧 우리 아빠가 오신단 말이에요. 옆에서 S가 자꾸 나를 말리며 울상을 짓는다. 선생님께 우리 아빠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머 저기 아빠가 S가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팔을 흔든다.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든다. 눈을 깜빡거린다. 반듯하고 넓고 헌한 이마 분명 이 종안이다. 야 영혼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난다. 눈물이 핑 돈다. 치중의 눈물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입술이 옴짝달싹도 앉는다. 유치한 내 인생 김 란 퇴근 퇴근 시간에 해안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차선을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는 순간이면 뒷차가 얼른 따라 붙었다. 몇 번이나 승용차 앞머리를 들이대다가 겨우 차선을 바꿨다. 바로 눈앞에 인천대교를 오르는 차선이 있다. 휴 한숨을 내쉬기 도전에 계기판에서 불빛이 반짝거렸다. 시간에 맞춰서 지은이를 데려오는 건 내게 주어진 임무다. 지은이가 평소처럼 귀가하면 너무 듣는다는 이유이다. 지은이의 퇴근길은 사무실이 있는 화물 터미널에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 가서 버스를 타야 한다. 나는 지금 지은이를 데리러 영정도로 가는 중이다. 내 아내의 큰언니 딸인 지은이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2년째다. 지은이는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다. 취업의 필수라는 토익점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까지 골고루 갖춘 재원이다. 그러면 뭐하랴. 서울의 인류대학을 졸업했어도 취업하기는 별딱인 세상인걸. 결국 지은이는 지방대학 출신의 멍해를 벗어나지 못했다. 1년여 동안 취업준비에 빼달리던 지은이는 대기업 입사를 포기하고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에 있는 작은 물류 회사에 취업했다. 7월에 태양이 차량 내부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창문을 모두 열어져 치고 에어컨도 껐다. 언제 바닥 날지 모르는 차량 연료가 두렵기 때문이다. 습기를 머금은 후끈한 바람이 차 안에 휘몰아쳤다. 멀리 엔편으로 아지랑이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팔미도가 오토간이 떠있다. 화물 터미널을 가리키는 내비게이션은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다는 표시다. 도대체 그 흔하디 흔하던 주유소가 공항 대류변에서는 왜 보이지 않는지 알 수 없다. 결국 주유를 못한 채 화물 터미널에 도착했다. 기다리고 있었던 지은이가 냉큼 차에 오르며 말했다. 아까부터 이모가 전화해서 지은이가 흠짓 말을 멈췄다. 이모부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모부가 애국자인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더위에 에어컨도 안 켜고 너무하시네요. 설마 에어컨이 고장난 건 아니겠지요. 아무리 쫑알거려도 대답이 없자 지은이가 나를 돌아봤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니? 그제야 계기판을 들여다본 지은이가 경악했다. 세상에 완전 바닥이네요. 저도 잘 모르지만 공항 쪽에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식사 시간에 늦어도 주유가 더 급하니까 그쪽으로 돌아서 가야겠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평소에는 흔해 보이던 주유소들이 보이지 않는다. 설마 모두 함께 숨어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공항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송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간을 절약하려고 인천대교 방향으로 가면서 찾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얄팍한 계산이다. 이모부 저기 주유소 지은이가 반대편 차선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필 반대 방향이다. 어쩌랴 한참을 더 직진하다가 유턴을 했다. 드디어 주유소다. 그런데 이게 웬 시추에이션 맞은편에서 볼 때는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제법 번창하고 있는 주유소로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승용차들은 줄지어 있는데 사람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다. 그때 빨간색 페인트로 유치권 설정이라는 플랜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사무실 출입문은 굵은 새사슬을 칭칭 통여맨 채 커다란 자물쇠에 묶여있다. 주유소는 배세된 채 주차장으로 쓰였던 것이다. 휴대폰이 연신 울려대고 있다. 빨리 오라는 아내의 재촉 전화일 것이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미 여러 번 전화를 받았으니 서로가 난감할 뿐이다. 어찌하랴 유행이 차가 멈추지 않기만 바랄 수밖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운전대를 꽉 움켜잡았다. 아내가 휴대폰으로 성하다. 어휴 먼저 먹고들리뜬지 원. 다행히 무사히 다리를 건넜다. 휴 인천대교를 건너자마자 약속장소인 송도의 식당이 눈앞이다. 일단 식당으로 향했다. 예약된 룸으로 안내되어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원성이 터졌다.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못 먹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올해 5학년이 된 첫째가 먼저 말하자 이제 이제 겨우 5살인 둘째도 배고프다고 칭얼거렸다. 늦으면 애들이라도 먼저 먹일 것이지 언제부터 날 존중했다고 기다린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지칠 대로 지친 내 뱃속도 꽈배기처럼 자꾸만 꼬아지고 있지만 평화를 위해 참고 참는다. 제발 장모님까지 나서지만 않기를 바랄 뿐인데 기어이 한마디 들려왔다. 자넨 사람이 다 좋은데 도대체가 급한 게 없어 시간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약속시간에 늦지 않도록 신경 좀 쓰게 죄송합니다. 젠장 누군 늦고 싶어서 늦었나 복잡한 퇴근 시간에 공항까지 다녀오라고 해놓고선 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속으로만 투덜거릴 뿐 결코 밖으로는 표현하지 못한다. 아내는 가재눈을 한 채 주둥이를 잔뜩 내밀고 있다. 지은이라도 나서주면 좋으련만 자기 때문에 늦는 것이 미안했는지 아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젓가락질만 하고 있다. 애초부터 장모님과 살림을 합치는 게 아니었다. 둘째 돌이 지나자마자 복직을 서두른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장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아주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처가에 유치된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장모님에게 속해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내가 내가 가끔씩 빌려쓰고 있는 꼴이다. 밥을 먹은 것인지 삼킨 것인지 모르겠다. 그동안에도 둘째 녀석이 숟가락을 내밀 때마다 고기를 잘라서 얹어주느라 대화에 낄 틈이 없다.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말도 미처 못 했다. 내 속이야 멍들거나 타들거나 아랑곳 하지 않는 처가 식구들이지만 나나 희생으로 평화롭다면 통큰 내가 참아줄 수밖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주유소가 있겠지. 식사를 마치자 아내가 말했다. 난 엄마랑 애들 태우고 먼저 집에 갈게요. 당신은 애들이 먹고 싶어 하는 아이스크림 좀 사오세요. 애들이 좋아하는 건 지은이가 잘 아니까 같이 가면 돼요. 또다시 나와 지은이만 남겨두고 모두 가버렸다. 계기판은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지만 시동은 걸렸다.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러서 집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지만 주유소는 보이지 않는다. 에라 여기까지 왔는데 별일이야 있으려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문학터널만 통과하면 주유소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자. 터널 입구에 요금소가 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나는 요금소 앞에 천천히 차를 세우고 동전을 던졌다. 다시 출발하려 다시 출발하려는데 앞을 쏴 멈춰선 차가 꿈쩍도 앉는다. 뒤에서 기다리던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다. 당황해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는데 요금소 직원들이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고장인가요? 일단 길목을 막았으니 차를 한쪽으로 옮겨드릴게요. 창피해서 화끈거리는 얼굴을 들 수조차 없지만 지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을 수 있는 행운은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니 뻔뻔하게 버텨야 했다. 직원들이 뒤에서 밀어줘서 터널 입구 한쪽에 세웠다. 다른 승용차들은 쌩쌩 잘도 달리며 내 옆을 스쳐갔다. 보험회사 직원은 어찌 그리도 늦장을 부리는지 기다리는 20분이 내게는 20년보다 길게 느껴졌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시원하게 달리지 못하고 요금소에 묶여버렸을까. 드디어 보험회사 직원이 기름통을 들고 왔다. 쿨럭쿨럭 휘발유를 삼켜대는 주의고를 보자 나도 같이 꿀꺽꿀꺽 마시고 싶어졌다. 아내에게서 오는 전화가 또다시 울렸다. 대체 뭐하기에 또 늦는 거예요? 애들이 아이스크림 달라고 난리라구요. 아이스크림? 그제야 이 뜨거운 차 안에 아이스크림 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고개를 돌려서 아이스크림을 찾았다. 그새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 깨끗한 시트에 얼룩을 당기며 바닥에 매트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맙소사. 바로 어제 큰맘 먹고 세차장에 맡겨서 산뜻해진 내 차. 그 순간 꾹꾹 묻어두었던 내 자아가 장막을 찍고 튀어다왔다. 젠장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지? 대체 누가 내 인생을 저당 잡은 거야? 지은이가 놀란 토끼처럼 커다래진 동공으로 나를 봤다. 그 애의 눈속에 자아를 상실한 내가 있다. 백밀러에 비친 내 눈속에는 더욱 움츠러든 지은이가 있다.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처가살이 하는 남자의 소심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군요. 하루 일과에 지친 남자가 바로 식당으로 갔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주유를 미리 못한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완벽할 순 없잖아요. 처 조카까지 태우고 간다고 하니 성격이 좋아 보입니다. 왜 식당을 예약했는지 알 것도 같아요. 두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맡겼으니 미안한 마음이 컸겠죠.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아내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사위한테 말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애손주 둘을 키워주느라 힘들었던 사정이 그대로 말 속에 담겨있네요. 맛있는 음식 다 같이 먹었으면 그것으로 족하죠. 뭐 아이스크림까지 지친 남편한테 사오라고 또 시키는 아내가 야속합니다. 맞벌이 아는 아내의 지치고 여유 없는 마음이 그대로 말 속에 담겨있네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여유 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장모도 아내도 두 아이들도 남편도 속 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안녕. Pan предлож